TWICE 최근 신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종成员 디딘 지샤아 롤드 벨벳의 서치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셈웨이 JYP女툰 竟然 인위해 저件 시즌 지구하오, 향취 SM! SM에는 이제... 어, 맞아. 그게 있잖아요. 아, 할로윈 파티가 있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도 JYP 파티했으면 좋겠다. 저희끼리만 맨날... SM 가면 안 돼요? 언제든지 환영해고요! 파쇼 요청의 서치 화풍이 전역이 향취 대상 공사 저 공예 가서 밥 먹어도 돼요? 와요 와요! 맨날 먹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같이 왔다 갔다 합시다. 어, 초대해주세요. 구경 가고 싶어요. 저도 구경 가고 싶어요. 저도요. 양당공사의 여성들 14 여성들의 여성들의 그림을 함께하고 이미 너무 못했죠. Q.